에이. 여기는 스카이워. 어? 뭐라고? 다음 포인트. 다음 포인트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어 저거 타자 빨리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어디 타자. 아멘 네, 저 랩땡이 주인공이 너무 많아. 아, 저 랩땡. 가자. 얼굴을 보여줘야지. 와우 왜 이렇게? 완전 웃었지? 왠지 캔 얼굴을 안 보여줘 동영상 찍으라고 그래갖고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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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느낌 다 가져줘 다행이다 안 간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